이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세자다운 되게 뭐야되나 세자답게 카리스마도 있는 모습도 있으면서 또 그런 청소년 나이에서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장난기와 발랄함 그리고 또 연호와 있을 때는 한없이 애스러운 그런 여러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왕세자입니다. 제가 좀 아무래도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그런 첫사랑이나 뭐 이런 경험이 좀 많이 부족해서 되게 갈팡질팡했었어요 초반에는. 그런데 이제 감독님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좀 많이 길을 찾아갔습니다. 그 첫사랑 상대를 쳐다볼 때는 그냥 한없이 긴장이나 부담 갖지 말고 한없이 따뜻하고 편안한 눈빛을 보여줘도 굉장히 사람들이 참 많이 동감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여태까지도 기억이 납니다. 네 이제 수연이 형이 이제 저희 아역 촬영을 할 때 몇 번 현장에 오셔서 혼이 저같이 어린 혼을 할 때는 굉장히 밝은 모습이 많은데 이제 성인 혼 때는 이제 좀 타크하고 좀 어두운 혼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더 살리자 라고 형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요징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너도 그렇겠지만 오빠도 시간이 없고 너도 시간이 없고 그래서 만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안부를 볼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떨지 말고 긴장 없이 릴렉스하게 잘 끝내고 오기를 바랄게. 안녕! 아! 그런 코멘트でしたけど. 좋은 코멘트でしたか? 좋은 코멘트! 좋은 코멘트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